그래서, 상대가 누군데? 김수철! 내일 마지막으로 딱 한 게임만 더 하고 그만둘 거야. 이제 링이 안 올라간다고. 빌링 돈은 갚을 거야. 하지만 게임은 안 뛰어. 그럼 더 좋고. 정말 갈 거야? 갈 겁니다. 아빠도 안 계신데 꼭 가야 돼? 그러니까. 삼촌이 따라가요? 내가? 어, 그래. 잘 댕겨와. 어? 아, 싫어. 나 안 가. 왜 그래. 절대 한눈팔거나 들키면 안 돼요. 어? 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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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